안녕 자 지인이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Jumping from tree to tree is easy for me Jumping from tree to tree is easy for me 여기서 중요한건 요 녀석입니다 원래는 나무와 나무 사이로 뛰다인데 뛰는 것 됐구요 뛰는 것이 되어야지 쉽다 라는 말과 붙일 수가 있죠 뛰다가 쉽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뛰다를 뛰는 것 바꿔야지 쉽다 라는 말과 붙일 수 있고 이런걸 보고 동명사라고 하고 이번 과에서 이번 유닛에서 중요한게 동명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Jumping from tree to tree 를 가지고 잠깐 놀아볼게요 오케이 응 똑같은 Jumping from tree to tree 인데요 뜻이 달라질거에요 어 안녕 자 자 Jumping from tree to tree is easy 이건 뭔 뜻이었어요 나무 사이로 뛰어다니 이것은 쉽다 인데 그 밑에 있는 The monkey is jumping from tree to tree 이건 뭔 소리에요 나무 나무 사이로 뛰어다니 그쵸 선생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네요 얘는 똑같은 얘하고 얘하고 생긴건 똑같지만 얘는 뛰는 것은 쉽다구요 이번에는 원숭이가 뛰고 있는 중 이다 얘를 보고는 현재 분사라고 한대요 이런 녀석을 보고 알겠습니까 ing 붙으면 두가지 뜻이 될 수 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이 하면 되겠네 아 지민이 하면 되겠네 I love I love eating bananas I love eating bananas 마찬가지 나는 엄청 좋아한다 eating banana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do you love? 무엇을 좋아하니? eating bananas 마찬가지 I love eating bananas 할 때는 나는 바나나 먹는 것이지만 어 I love 빼고 I am eating bananas 나는 바나나 먹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으로 이 녀석의 뜻이 완전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떤 말과 함께 사용하느냐 I love eating bananas 나는 바나나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I am eating bananas 나는 바나나 먹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I am very similar to humans I am very similar to humans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요? So Okay Al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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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ve in the jungle I am very similar to humans Though Though I am very similar to humans Okay Though Though 같은 뜻이고요 Though 그리고 또 같은 뜻이고요 이롱모모이지만 Though I live in the jungle I am very similar to 두 두 빼먹지 마세요 I am very similar to humans Though I live in the jungle I am very similar to humans Okay 그럼 계속해서 지인이네 Okay 어딘가 틀렸죠 뭐라고요? I am very smart I am very smart I am very smart I look like humans Okay 여기가 틀렸죠 뭐라고요? 나는 매우 똑똑해요 I'm very smart 나는 인간 닮았습니다 I look like humans I'm very smart I look like humans 계속해서 어 오케이 어디가 틀렸죠 뭐라구요 그렇죠 I'm also a very curious animal I'm also a very curious animal 오케이 어 빼먹는 사람 있다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있다고 했죠 나왔네요 I'm also a very curious animal I'm also a very curious animal 오케이 계속해서 나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 하기를 즐깁니다 I enjoy copying people's actions I enjoy copying people's actions I enjoy copying people's actions 마찬가지 ing 붙여서 따라하다인데 따라하는 것이 되어야지 즐기다 나는 따라하다 즐기다 하는 사람 없죠 따라하는 것을 즐긴다 따라하다를 따라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는 긴 꼬리 갖고 있다 나는 긴 꼬리 갖고 있다 그렇죠 I have a long tail What am I? I have a long tail What am I? 넌 멍키지 뭐 오케이 쉬웠구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거 답을 안 적어놨더라구요 왜 안 적어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읽고 시작했습니다 Dear Sarah Do you remember me? Do you remember me? We met at Paul's birthday party First birthday party I enjoyed talking to you I enjoyed talking to you I was glad to find out I was glad to find out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I love riding bicycles, too. Riding bicycles, too. I would love to see you again. Maybe we can ride our bicycles together. What do you think? We love that.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볼까? 음 파인드아웃이 뭐였어요? 아란에다 아란에다 했고요 우드 러브가 뭐였어요? 만약에였어요 우드 러브가 뭐였어요? 우드 러브가 뭐라고 했더라? 만약 만약이라고요? 원한다라 했습니다 우드 러브는 원하다 우드 러브는 좋아한다가 아니고요 원한다란 뜻이 했어요 원한다 러브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우드 러브는 원한다예요 원트예요 I want to see you again하고 같은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maybe는 뭐였더라? 어쩌면 아마도 뭐란 뜻이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기에 at이 있는데요 승빈아 at이 왜 있어야 되지? at post birthday part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where죠 where 그래서 폴의 생일 파티 하면 무엇인데 우리가 만났는데 폴의 생일 파티 만났어 폴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어 폴의 생일 파티에서 폴의 생일 파티 그 다음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폴의 생일 파티 I like디였다 I like that talking to you 난 너와 대화하는게 마음에 들었어 인데 liked 일때는 to talk to you 로 바꿔 쓸 수 없어 있죠 like는 상관 없다고 했죠 어 그 다음에 I was glad to find out that you love riding by schools에서 지민아 이건 그거겠지 그치 find out의 뜻이 뭐야 알아내다 무슨 시지 하다시 앞에 붙었으니까 이 넷 중에 뭐지 뭘까요 I was glad to find out 그러니까 넷이란 말은 알아내는 것 알아내기 위하여 알아내기 위한 알아내서 이 네가지 중에 뭐냐고 묻는거죠 뭘까요 그렇죠 뭐뭐 해서도 맞습니까 진 뭐뭐 해서 맞아요 왜 그렇죠 아 여기 I was glad의 뜻이 뭐고 나는 뭐했다 기뻤다 난 기뻤다 왜 기뻤다 알아내게 되어서 그래서 얘는 뭐뭐 해서 라는 뜻이죠 나는 알아내게 되어서 기뻤어 find out 하게 되어서 glad 해졌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숭빈 무슨 씨가 부사고 어째 씨가 부사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째 씨라고 했어요 그렇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부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why 왜 기뻤니 알아네서 기뻤다 그래서 이거 뭐 초보정사의 부사제국급이라고 한대요 너한테 올라가면 이런말을 쓴데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빈아 it dead 뭐한 놈이야 I was glad to find out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That is 뭐한 놈이죠? 그쵸 뭐 만드는 데? 겁 만드는 데? 내가 기뻤다 그랬어 내가 기뻤어 왜 기뻤어? 알아내서 기뻤대죠. 그쵸 뭘 알아내서 기뻤대요? 네가 자전거 타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라 그쵸 완벽한 문장을 너는 자전거 타는 걸 엄청 좋아한다라는 완벽한 문장이죠 독립만세 할 수 있는 문장을 대시 네가 자전거 타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라는 것을 뭐하게 되어서 find out 하게 되어서 기뻤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겁 만드는 데시다 완벽한 문장을 겉만 내면 되시다 되겠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진아 얘는 왜 ride bicycles가 아니고 왜 riding bicycles야? 자전거 타다를 좋아하는 거야?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to ride로 바꿨을 수 있어 없어? riding bicycles도 자전거 타는 것이고 to ride bicycles도 자전거 타는 것이잖아 그럼 to ride로 바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꿨을 수 없다 바꿨을 수 있죠? love니까 누구처럼 like처럼 ing 가 오든 to do 가 오든 상관없단 말이죠 그니까 얘랑 비교합니다 I enjoyed talking to you 문장하고 you love riding bicycles를 비교하면 I enjoyed to talk to you 된다 안 된다 안 됐는데 근데 you love to ride bicycles는 되는데 왜 그렇다 enjoy는 to do를 가질 수가 없고 love는 to do가 오든 doing이 오든 상관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치 지민아 okay I love riding bicycles 마찬가지 이거 to ride로 바꿨을 수 있겠죠 I love to ride bicycle too 난 저녁어 타는 것을 엄청 좋아해 그 다음에 I would love to see you again 그러면 지민아 지민이한테 자꾸 이거 물어보게 되네 이번엔 승빈아 1,2,3,4 중에 뭐? cut cut 그렇죠 여기에 would like, would love가 무슨 뜻이라 했어? 원한다 그렇죠 원한다고 했으니까 너를 다시 만나 그렇죠 난 너를 다시 만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승빈아 이거 sing you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바꿔 쓸 수 없죠 왜 바꿔 쓸 수 없을까요? 왜 바꿔 쓸 수 없을까요? 자 어? love는 둘 다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된대지 갑자기 C에다가 ING 붙일 수 없다 아 C에다가 ING 붙일 수 없다 C에다가 왜 ING 못 붙입니까 얼마든지 붙입니까 보는 중인 보는 것 근데 여기는 안된대 왜 안될까 내가 가르쳐 준 것 같은데 would love가 뭐라고 아 원한다 원트라고 그치 그러면 나는 거기 가고 싶다 할 때 I want going 되어야 to go 되어야 원트는 enjoy하고 정반대라 했죠 enjoy는 뭐뭐 하는 것을 즐긴다 할 때 뒤에 뭐만 와야되고 원트는 거꾸로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할 때 뭐만 와야된다 to do만 와야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sing으로 바꿔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여기 love 뒤에 여기 to ride 해도 되고 riding 해도 된다더니 여기 love인데 왜 to sing만 되고 왜 sing 왜 안되느냐 would love이기 때문에 would love은 want이기 때문에 I want to see you again 다시 만나는 것을 원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건 왜 가르쳐줘요 선생님 나중에 시험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중학교 올라가면 나오는 시험문제 여기에다가 to talk 해 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단 말이야 여기다가 to ride 해 놓고 맞냐 물어서 틀렸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seeing 해 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 to talk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to ride 돼 안 돼 여기에 seeing 돼 안 돼 안 돼 왜 안되고 왜 되는지 이유가 다 있어요 ok ok 그 다음에 maybe we can ride our lives together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지인은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렇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누구는 너는 어떻게 뭐하니 생각하니 너는 생각하니 만들기 힘들면 너는 생각한다 붙어 하면 되겠죠 너는 생각한다 you think think는 생각하자라는 하다시니까 뭐가 들어있고 do가 들어있고 너는 생각한다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어떻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자 뭔 얘기할 거냐 뭘 가르쳐 줄 거야 지금은 자 의견 묻기를 합니다 지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말 자체가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거죠 자 의견을 묻는 표현에서 주의에 조심해야 될 거 우리말로는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영어로 할 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뭐라고 해야 된다 what do you think 라고 해야 돼 what do you think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 뭐 친애하는 좋아하는 아끼는 뭐 이런 뜻입니다 세라에게 누구는 뭐하니 너는 기억하고 있니 Do you remember 누구를 나를 너나 기억나 Dear Sarah Do you remember me 그래서 여기에 You는 누구죠 Sarah 여기에 Me는 누구죠 Ted죠 그러니까 세라에게 Ted 나를 기억하냐 그래서 누가 뭐했습니까 We가 Matt 했죠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우리가 만났었다 Matt은 뭐해 무슨 형 과거형이죠 우리가 만났던게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는데 At Post Birthday Party 내가 뭐했습니까 내가 즐겼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죠 무엇을 Talking to you 하는 것을 I was glad 누가 어땠습니까 내가 기뻤죠 그렇죠 왜 기뻤죠 To find out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한다는 것을 하게 되어서 그렇죠 니가 자전거 타는 걸 엄청 좋아한다라는 것을 뭐하게 되어서 알아내게 되어서 매우 기뻤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To find out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니가 자전거 타는 걸 엄청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나는 기뻤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에 대한 대답 Why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른데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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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Why Were you glad 하면 왜 기뻤는지 묻는 거죠 됐습니까 너는 왜 기뻤니 Why were you glad 그랬더니 To find out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해서 니가 자전거 타는 걸 엄청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어서 나는 매우 기뻤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투부정사의 부서제공법이라고 한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love 내가 엄청 좋아합니다 무엇을 riding bicycle 사는 것을 어떻게 마찬가지로 나는 좋아한다 그 다음에 I would love 내가 뭐 한답니까 원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To see you again 하는 것을 너를 다시 보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I would love to see you aga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느냐 하면 What Would you Love 하면 되겠죠 또는 Want를 쓰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라고 물어내고 뭘 원하니 What would you love What do you want 됐더니 To see you again 하 그래서 이걸 보고 투부정사의 무슨제용법 명사적용법이라고 한대요 투부정사 지금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To find out that you love riding bicycle 는 봉사처럼 쓰였고요 어찌씨처럼 쓰였고요 왜 라는 질문에 대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To see you again 은 명사처럼 쓰였습니다 What would you love 무엇을 원하니 To see you again 하 인 것 오케이 짬무장 Maybe 아마도 We can ride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탈 수 있다 무엇을 Our bicycle 를 어떻게 함께 아마도 우리가 함께 우리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What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니 생각은 어떻니 그래서 뭐에 대한 니 생각은 어떻니 함께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한 너의 의견은 어떻니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는 표현이다 뭐하는 표현이다 제안하고 있는 걸로 됐습니까 의견 묻는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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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remember me? Do you remember We met 우리가 뭐 했다 그렇죠 Apple first day party Do you remembe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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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did we meet? Where did we meet? 우리 어디서 만났었지 Where did we meet? 됐습니까? 우리가 만났잖아 We met 어디에서 At first birthday party I enjoyed 했다 Talking to you 됐습니까? 너와의 대화가 즐거웠어 I enjoyed talking to you 됐습니까? 그러면 talking to you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you enjoy 무엇을 즐겼니 What did you enjoy I enjoyed talking to you 그 다음 I was glad 내가 어땠다 그렇죠 나는 기뻤어요 I was glad Where to find out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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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문장이었는데 됐습니까? find out 하게 되어서 됐습니까? 나는 기뻤어요 I was glad 뭐하게 되어서 To find out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무엇을 find out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were you glad 왜 기뻤다? 알게 되어서 기뻤다 Why were you glad 왜 기뻤니? To find out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다음 문장으로 세울게요 나는 기뻤어요 I was glad 난 기뻤어요 I was glad Where to find out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됐습니까? 나는 기뻤습니다 I was glad Where to find out 무엇을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됐습니까? I was glad to find out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I love I got love 안 돼요 Riding bicycles 됐습니까? 나 또한 자전거 타는게 엄청 좋아 I love riding bicycles too I would love 난 엄청 원해요 I would love 무엇을 to see you again OK 그래서 나는 엄청 원한다 I would love 무엇을 to see you again 됐습니까? 난 엄청 원해 I would love 무엇을 to see you again I would love to see you again maybe we can ride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together maybe we can ride our bicycles together maybe we can ride our bicycles together 자전거 들 안 해도 되죠 됐습니까? 바이시클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안 쓰는 사람 그렇죠 S S 안 써도 틀렸어 됐습니까? 우리들의 자전거는 최소 몇 대야? OK OK 그래서 What do you think? OK 그래서 How do you think? 쓰는 사람 있다 없다? 없겠죠 그냥 맞습니까? OK OK 투 캄 싸워 투 캄 OK 참 친절하네요 OK 그래서 승빈이 부터 가보자 Dear Sarah Do you remember me? 그렇죠 나같이 Dear Sarah Do you remember me? Do you remember me? Dear Sarah Do you remember me? OK 그다음에 우리가 폴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어 OK We meet이 아니고 We met We met We met At Paul's birthday party At Paul's birthday party We met at Paul's birthday party OK 그래서 이거 안 쓰는 사람 없겠죠 그렇습니까? 폴 생일 파티가 아니고 폴의 생일 파티니까 소유 격사야 되겠죠 We met at Paul's birthday party OK 그다음에 그래서 I I enjoyed Talking to you 난 너와의 대화를 즐겼어 I enjoyed talking to you 그래서 지민아 이들아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데 What did you enjoy? I enjoyed talking to you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아이는 누구야? 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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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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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 OK 그다음에 나는 네가 자전거 타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기뻤어 난 기뻤어 난 기뻤어 난 기뻤어 난 기뻤어 Well To find out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I was glad to find out that you love riding bicycles 그래서 지인아 이들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왜 왜..왜..왜? 너는 기뻤었니? 와..왜? 너는 기뻤었니??? 그럼 와는 무슨 형? r의 과거형이니까, u하고 써야 되니까, r 써야 되는데, 과거니까 왜?왜? 왜 기뻤지?? to find out that you love bicycles. 계속해서 진 I love riding bicycles too. 그 다음에 나는 너를 다시 보고 싶어 I would love to see you again. I would love to see you again. 뭐라고요? I would love to see you again. 오케이. 그래서 신빈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 공부를 해? What? What would you love? What would you love? What would you like? What would you like? What do you want? To see you again? I would love to see you again. 계속해서 승빈아 아마도 우리가 자전거 함께 탈 수 있을 거야. 승빈이 승빈이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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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Our Our 바이시클스 Together Maybe we can ride our bicycle together. Maybe we can ride our bicycle together. 뭐라구요? Maybe we can ride our bicycle together. 뭐라구? 아 S 안 써서 틀렸으면 할 것 같은데 네 의견은 어떻니?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의견 묻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점이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네 이걸 할까? 오케이 3 넘어갑니다. 다 같이 자 문제 풀어야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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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위글에서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취미가 같은 걸 강조해서 친해지려고 됐습니까? 네버 3 갑니다. 다시 one day a player goes to a baseball game a player goes to a baseball game but he realizes but he realizes that he forgot to wash his socks that he forgot to wash his socks he is not happy about that he is not happy about that he plays the game in dirty socks though he plays the game in dirty socks though luckily he hits a homerun at that game he hits a homerun at that game from then on he doesn't wash his socks before games he doesn't wash his socks before games he believes he believes he believes he believes he believes playing in dirty socks blank playing in dirty socks blank 오케이 그래서 단어 몇 개만 realize 깨졌다 ay yeah forget ure dulemme du d vermado berum do sur j 뭐 뭐 이지만 luckily 오케이 그 다음에 from then on 그때 이후로 계속 before games 게임 전에 게임 전에 오케이 그래서 음 대세에 대한 얘기 조사해 오시구요 그 다음에 투 와시 히스 삭스 에 대해서 생각해 오시구요 그 다음에 대세대한 얘기 그 다음에 대세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 생각된 말이 뭘까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 드릴건 make a 어떤 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make a 어떤 자 매에게 어떤 은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쉬 뭐 여자친구한테 차였다 치죠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일기장에 그렇죠 she made me sad 뭔 소리일 것 같아요 그녀가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녀가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녀가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녀가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는 뜻이면 make a 어떤 여기에 make a 어떤 인거죠 그럼 make a 어떤 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때 쓰는거다 이게 무슨 뜻일까 make a 어떤 이 무슨 뜻이다 그러니까 쉽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할 때 make a 어떤 이라는 구조를 쓰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는 여기에 두개 있기 때문에 그런거지요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아니 들어왔다 누군가 들어갔어